뭐야? 미용하고 왔어? 설마지? 만두 얼굴 좀 보여줘. 이거 뭐야? 이거 미용씨 아저씨가 이거 줬어? 만두 귀여운데? 만두 이거 불편해? 그만 할까? 알았어 알았어 앉아서 한번 기다리자. 알았어 만두. 그럼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까? 요거 뭐야? 아주 귀엽게 생겼어 만두? 만두 앉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어자. 먹어자. 어? 만두 얼굴은 별로야? 만두? 왜 맛있게 생겼던데? 왜? 별로 맛없어? 너도 역시 국내 사진 좋아하구나? 그거 유럽에서 사온 건데. 유럽 가아지는 이런 거 먹는다고 생각하고. 너가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해. 응? 만두 그럼 다음 간식 먹어볼까? 아니 기다려. 만두 앉아. 만두 앉아. 다음 간식 이거 먹었고. 이거 똑같지? 만두야. 이거 뭐야? 이거 너 한국에서도 이런 거 먹어봤잖아. 먹어볼까? 먹어. 어때? 맛있어? 솔직히 뭐 맛있겠지. 맛 돕기도 힘들지 않냐 만두야? 이건 솔직히 형이 먹어도 맛있겠다. 형이 하나 먹는다. 어? 형이 하나 먹어? 아 미안. 이건 좀 개껌? 우리나라 개껌처럼 생겼네 만두야? 이거 좀 맛있게 생겼는데? 만두 주대기. 만두 기다려. 갖다 올려놓을게 만두. 기다려. 기다려. 오랜만에 하자. 기다려. 기다려. 만두 여기 푹키 좋아했으니까 푹키도 기다려 한번 할까? 기다려. 기다려. 엥? 엥? 만두 빡친 거 같은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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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두. 잘했어. 먹어봐. 좀 질기다 만두야. 그치? 아니 형이 안 뺏어먹어. 아니 형이 안 뺏어먹어. 그런데 그것 좀 질기지? 이렇게 이후로 강아지들은 좀 이빨이 더 센가봐. 확실해 만두? 맛은 있지? 맛없진 않게 생겼어. 먹었으면 랭킹을 정해보자. 앉아봐. 앉아봐. 아니 만두. 앉아봐. 아니 만두. 이제 다 먹어봤으니까 순서를 정해야지. 엥? 만두야. 아니. 앉아봐. 여기 앉아봐. 앉아봐. 이렇게 앉을까? 그러면 여기. 하나 골라. 하나만 먹는 다음에 하나 골라봐 만두야. 응? 하나 골라.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어떤 거 먹을래. 만두 어떤 거? 먹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게? 그 제일 맛있어? 만두 쿠키야 제일 맛있구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만두. 응?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랭킹. 뭐가 맛있어? 뭐가? 오오오오오오오. 오늘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냅두자. 만두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넣어놓게 만두야. 응? 그걸로만 하자. 네 영업 끝났습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